무등산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관련해 인증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등산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4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이사회에서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이사회에서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